안녕하세요. 애틀란타 레인 메인 힐러 치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레인에서 서브 힐러를 맡고 있는 필드라고 합니다. 힐러를 맡고 있는 힐러라고 합니다. 자신 있죠. 얼마나 독특한데. 저는 좀 멍청해서 퀴즈에 잘하긴 웃긴 해요. 뭐 치오 정도는 가뿐히 이기지 않을까. 됐다. 남극기지. 치오, 할리우드? 저거 뭐냐? 뭐지? 치오, 일리오스. 뭐야? 우리 뭐하냐? 그렇게 맞아? 저거 어떻게 봤는데? 그러니까. 필더, 부산? 이게 어떻게 부산이야? 아, 메카기지. 아... 이거 맞춰러 만든 거 맞아? 뭐 뭘로 봤는데요, 이거? 치오, 블리자드 월드. 뭔지 알았는데. 치오, 토르비온. 아... 필더, 아나? 치오, 메르시. 네. 필더, 소자? 네. 치오, 위도우. 네. 필더, 리퍼. 네. 치오, 메이. 네. 필더, 소울저. 네. 치오, 겐지. 어? 어떻게 저게 겐지야? 저게 어떻게 겐지야, 진짜? 뭐야? 아... 겐테라. 나 추천해봐. 무슨 색깔? 나는 핑크색. 핑크색? 어? 어? 아니요. 아니요. 분위기를 한 번 더 드릴게요. criticize. 한 발이면 충분해? 적 안 되면 그냥 레이저 패드. 앗 줘나가 뭐 있으지? 이거 봐. 뷰빠빠빠빗. 아니 어떡해 이거를. 상품이라 해서, 최소한 바뀔을 쓸 수 있는, 아aan 일단 엄청 좋은 기회 없고 재미도 있었고 다 좋은데 왜 마무리가 상품 이런건지 조금 기회였으니까 재밌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퀴즈 콘텐츠여서 좀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휴스턴 아웃러즈에서 dps를 맡고 있는 펠리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휴스턴 라운로즈에서 서포터 역할을 맡고 있는 바이올릿이라고 합니다. 나는 절대 월컷 아닙니다, 이렇게. 아, 너무 길이잖아. 아, 그거 해야지. 정해주기인데. 그 정도 나 그렇게 해. 일단 나 월컷. 오케이, 확인. 저는 월컷 아닙니다. 오아시스. 오아시스. 이걸 맞힌다고? 저는 월컷 아닙니다. 블리저드 월드? 아이엠 말대. 저는 월컷 아닙니다. 오아시스. 눈 많이. 리알토. 아, 여기는. 클라스 보여줬잖아. 리퍼. 저는 월컷 아닙니다. 파라. 오? 파라, 메이, 겐지, 립. 아, 파워룸입니다. 디바. 아하. 아하. 세원, 너 못 맞히면 졌어. 아, 저 월컷 아닙니다. 스머프. 저 파란 색깔. 이거? 응. 오, 좋은 거 뽑았네. 달려 비둘기 세트가 뭐야? 좋은 거야. 안녕하세요. 메이엠에서 힐러를 맡고 있는 초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엠에서 힐러를 맡고 있는 초롱이라고 합니다. 저는 메이엠에서 딜러를 맡고 있는 메리트라고 합니다. 저는 모닝 할게요. 저는 다람. 제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에요. 고양이와 개대결. 오케이. 모닝. 할리우드. 이메일. 오? 다람. 아이엠발데. 오? 목매비야, 이게. 다람. 도라도. 아, 이메일이네. 아, 이메일이네. 아. 모닝. 왕의 길. 오? 아, 모닝. 이스페란산. 어렵네, 저거. 모닝. 모닝. 파리. 모닝. 네팔. 다람.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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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산. 모닝. 에코. 다람. 브리기테. 모닝. 아나. 다람. 라마트라. 모닝. 제냐파. 다람. 키리코. 모닝. 메르진. 오, 이게. 빡세네. 아, 이게 딜러가 안 나와가지고. 까면 되나? 네. 공주 세트. 어허, 이게. 오케이. 오케이. 완벽한데? 네. 오케이. 내 느낌인지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고. 네이국에서 했으면 이런 콘텐츠를 안 했을 텐데 한국에서 이런 콘텐츠를 하니까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TV에서 보던 걸 이렇게 짧게 좀 해보니까 이게 재밌어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스턴 업라이징에서 메인 힐러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스턴 업라이징에서 서브 힐러를 맡고 있는 이재곤이라고 합니다. 보스턴 업라이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냥 게임만 조금 잘할 뿐이지. 그래서 조금 시작 전에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런 개그나 아니면 이런 예능에 재능이 없어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보스턴 업라이징에 대한 소음기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뭐 뿅망치 하나 정도. 네. 바랍니다. 저는 뭐 이제 생각으로는 아이패드를 갖고 싶은데. 근데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보조 배터리라도 받고 싶습니다. 강아지 이름 할래? 네. 어때요? 제순이. 제순. 뉴킹 스트리트. 아 이거 슛네. 제순. 미드타운. 바로. 할리우드. 맞다. 왠지. 제순. 영역국도. 아 왜 이렇게 쉬워? 아 나 안 보여. 제순. 시메트라. 시메트라. 와. 제순. 윈스턴. 윈스턴. 이게 윈스턴이라고? 마루. 크리에이티브. 선수님. 너무하다 형은. 누구지? 우리팀인가? 오. 마루. 스마프 선수. 와 너무 할래. 너무하네. 제순. 동수 감독님. 쉽잖아. 이거 손수만 아니에요? 이걸로 가보자. 이걸로 가보자. 인스타 선글라스. 사실 저 이런 선글라스 같은 뭔가 약간 B급 감성 이런 걸 좋아하는데 선물 받아서 기분 좋고요. 다음에도 이런 자리 있으면 초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했고요. 좀 다른 예능 했던 것들에 비해 좀 재밌게 자연스럽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못 맞춘 게 아니라 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안녕하세요. 서울 임페르날에서 딜러를 맡고 있는 제스트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임페르날에서 탱커를 맡고 있는 매그 김태성입니다. 제가 뭐 태성 형보단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볍게 얘기하고 한번 상품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친구면 모르겠는데 오늘 운 좋게 현우라고 와가지고 가볍게 좀 먹어가지지 않을까 네. 형 막 맞추면 안 돼? 알고 딱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나도? 나도 나도. 현우! 리장타워! 네. 네. 나이스! 찍은 게 찍는 것도 실력이야. 형 막 맞추면 안 돼? 알고 딱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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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딱 형인 것 같았어 뭔가. 뭔가 불쩍하죠. 아니 싫어요? 아니. 어? 오케이 현우. 픽사 영훈이. 아니 싫어. 매그! MN3? 오? 아! 나 알아! 현우! 차라코치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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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그! 스퀴드! 매그 프리비테! 프리비테 아니야? 나이스! 그러면 현우! 매그! 키르코 키르코! 아! 나이스! 현우! 아나! 나이스! 어! 매그! 키소디! 오! 현우! 하바나! GG! 좋은 경기였습니다. 매그님! 하하하하하하 네 뭐 예상대로 쉽게 이겼고 네.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매그님. 네. 오늘 천운이 더 왔네요. 하하하하하하 이런 일이 없는데 원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인페르나를 빨간색으로 가야 돼. 빨간색. 인정? 제발. 오! 하하하하 동선풍. 동선풍.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하하하하 그러면 저희 고생해준 매그 선수에게도 그냥 한 번 뽑아주세요. 한 번 뽑아주세요. 오! 하하하하 제발 이상한 거 나와라. 제발. 오.. 오 산 모자. 하하하하 아니, 벌칙 아니죠 이거? 하하하하 이게 다 이런 게 나인이에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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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린다 형. 너무 좋은 선물 받아서 기분이 좋고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